학교 여러분, 대신 학위 등을 언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 리버스, NJF 크롭, 라이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는 길목에서 초록의 향림이 돼가는 오늘 기이클럽의 뜻깊은 장림 제6년 진심기 회장 2층씩을 지구 1만여 나이와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6년 전 포항 리더스 MDF 클럽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포항 장림 MDF 클럽의 스포츠로 창립하여 윤정택 초대 회장님을 기장하고 그 회의 이정권 회장님께 이를 당해 전해원이 일치 단결해서 봉사를 통해 기업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그간의 공을 높이 취하드립니다. 2022년 23년 정현승 회장님을 중심으로 포항 리더스 MDF 클럽이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회장 정현승 라이온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은 내 몸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지분도 가죽사 내 몸에 의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사는 지구의한 일정에 의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pray for me 더욱 더욱 신속해 정현승 회장 입장에 의해 정현승 회장 입장의 재현 정현승 회장 입장 여러분, 다시 한번 피곤하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피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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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기념차를 할까요? 다시한번 팀 회장 정연식 라이온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팀 회장 정연식 라이온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2022-2023년 입원당 분들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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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시로 오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라고 희사를 하드리며 공개 박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라이언스협회 3.262지구 포항 리더스MJF 라이언스클럽 청립 6주년 기념식과 회장단 이침식 행사 회의를 선을봅니다. 이상으로 우리! 청립 6주년 기념식과 회장단 이침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